벌써 3명이고요. 사고가 워낙 끔찍해서 인터넷을 어기고 아주 난리들입니다. 밖에 지역신무사랑 지역방송국 기자비까지 많이 있다고요. 지금 지역방송사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고요. 하이브리드 루마는 웜세와 에스틸라인 이퀴 폴리체어나 스플릿은 될 거라 스태스에 두둑. 한자 7명이고요. 4명 정도 더 오고 있답니다. 7명 중 1명은 도착전 이미 사망상태고요. 2명은 경환. 다른 1명은 레프트 해모니머의 스플링 인절로 예심된 해모펠입니다. 왼쪽 럭사운드가 떨어져 있습니다. 흉강래 출혈 양안. 레프트 쪽에 1000cc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센터를 잡고 체스트 튜브 한 다음에 OR로 옮기겠습니다. 알았어.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까요? 그럼 제가 어시해도 되겠습니까? 선생님의 수술을 보고 싶습니다. 너 아까 마지막 환자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? 나 그렇게 들었는데. 아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? 저 돌담병원에 남기로 마음 바꿨습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 어시해도 되는 거죠? 야 누가 저 남도일 선생한테 연락 좀 넣어봐. 벌써 연락받고 지금 막 도착이요. 이 해모펠이야. 수술 준비 좀 부탁할게. 응 여부가 있나? 아 저 오돌아. 너 저 혹시 모르니까 정일병원 양 선생한테 콜해놔. 네 알겠습니다. 어레스트입니다. 뭐 하십니까 강 선생. 체스트 튜브 안 해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